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어느새 밤송이가 무르익어서 언덕 아래에 이렇게 떨어지구요. 붉은색으로 변해가 않은 어떤 감의 모습을 보노라면 하늘과 코스모스와 어우러져서 참 맑고 아름다운 가을이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마치 허공이 구름에 있어도 구름에 물들지 않구요. 또한 거울에 아름다운 꽃을 비추든 또 더러운 꽃을 비추든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베이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역시 저 구름이나 거울과 같이 슬픔이나 번뇌에 물들지 않아야 행복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이요.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행복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운 날이 아닌가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주변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것도 아니구요. 또 계절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항상 담겨져 있는 바로 내 마음 속에서 퍼내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우리는 혹여 너무나 먼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또한 힘들지만 내일은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구요. 우리가 지금 처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구요. 지금의 여건에서 만족을 다하고 지금의 환경에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행복함으로 마무리를 해본다. 우리 불자님들 역시 행복을 기원을 드리구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22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종성 가운데 저녁 종성에 대해서 살펴봤구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10년 1월 17일날 대종사 풍계를 받았을 때 풍계를 받으면서 한 법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는, 살펴보는 기회로 삼구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아침저녁 예부를 하시지요. 기신기명래하고 칠정래도 하구요. 오분양래도 하고 헌양진안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예부를 잘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다니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근데 그러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무조건 모르고 그냥 비는 마음으로 하면 형성되는 것이 없구요. 확실히 알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지어져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으리라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 제가 예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구요. 오늘은 수개시, 제가 했던 법문 내용을 살짝 해보겠습니다. 생본모생, 멸본후멸, 생멸본후멸, 생멸본후, 실상상준이라나 생본모생, 멸본후멸, 생멸본후, 실상상준이라나 다름아는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또 나고 죽음이라 하는 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에요. 우리의 욕심은 생과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하지요.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시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아난아 나의 육신은 지수와 풍 4대로 돌아가면 자연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육신을 믿었느냐 내가 45년 동안 설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법을 배워서 네 스스로를 만들고 진리의 의지를 해서 진리를 밝혀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처님의 육신이나 불상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의 의존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거움이 끝나고 그 다음엔 괴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분주함이 지난다고 해서 한가함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살면 하루 죽는 이치와 같이 삶 속에 죽음이 있어요. 그와 같이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분주함 속에 우리가 한가함이 있고요.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어두운 밤도 있고 환한 대낮도 있고요. 또 태양은 어찌 보면 본래 낮과 밤이 없고 뜨거짐이 없어요. 또한 새해, 헌해도 없는 것이요. 우리가 새해에 새해 맞이 기도를 간다 해서 가서 해 뜨는 걸 보면 새해라고 해서 우리처럼 색동적으로 입고 해가 뜨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럼 맨날 뜨는 해가 우리 육안으로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날짜를 분별해서 새해다, 헌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에요. 또한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웃기거나 울리지는 않아요. 또한 구름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요. 허공은 그대로 있어요. 바로 우리의 욕심은 태어나고 죽는 그런 어떤 생사가 있고 이치가 있지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모여요. 인연 따라 화합이 되고 형성이 되고 분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변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연기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사 자체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생하고 사지 않아요. 바로 모여요. 허공이 생하고 사지 않아요. 거울이 바로 모여요. 생하고 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사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분이나 연세자신 분이나 마음은 똑같지 않아요? 50자신 분이나 70자신 분이나 20자신 분이시나 이성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다 모양 내고 그렇게들 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은 늙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마음이 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요. 또한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내 한 마음 속에 행복함을 느끼면 그게 행복이고요. 내 한 마음 속에 괴로움을 느끼면 그게 불행이란 말이죠. 또 즐거움을 느끼면 그게 극락이고요. 고통을 느끼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은인과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고마움을 느끼면 은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면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사님들 안에 들었대요. 어떤 날은 내 말대로 잘 따라주니까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어떤 때는 내 말대로 안 따라주니까 아이고 웬수땡이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모두가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장난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요. 가만히 살펴보면 절명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절명상이다 하는 것은요. 이름을 붙여서 부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모양으로 볼 것도 없고요. 이름이나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편의상 마음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마음이라고 쓰고 있을 뿐이에요. 또한 관고금이라. 고금을 꿰뚫어서 천만금을 지나도요. 예시 아니고 만세 걸쳐 있어도 항상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생각해 보세요.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 무량원급 즉일념이라. 한량 없이 오랜 세월도 한 생각 속에 있고요. 한 생각은 또한 한량 없이 오랜 세월을 머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만금을 지나도 만세에 걸쳐도 마음은 항상 지금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처일진 위우캅이라. 한 뒷글에 있으면서도 동서남북 상하를 외워싸고 한없이 작기도 하고 끝없이 커지기도 해요. 마음 넓은 사람 보세요. 하늘보다 더 넓죠. 또 마음을 작은 사람 보세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마음을 크게 쓰려고 하다보면 우주보다 넓고요. 작게 쓰려고 하다보면 한량이 없이 작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함 즉묘하다. 안으로는 혼간 묘함을 지니고 있고요. 외응금기하다. 밖으로는 한량 없이 또 변해요. 욕을 먹으면 욕을 하고요.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하고. 또 그와 상응해서 움직여지잖아요. 그와 상응해서. 어떤 여건을 만드느냐 환경을 만드느냐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사람이 존경한다고 하면 금방 좋아지면서 그분한테는 따뜻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못생기고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하면 금방 얼굴도 변하고 금방 안 좋은 소리 하지요. 이게 바로 외응금기예요. 주어 3제 왕이 만법이라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인간의 주어 3제 천진 3제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된다. 여러분들 우주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극락과 지옥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죠? 바로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들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고 소크라테스 철학자도 아주 좋은 분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할 도리를 참 많이 못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세계 3대 악체 중에 악체를 만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볼 땐 악체이지만 아내 쪽에서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못된 부족한 무능한 신랑을 만난 사람은 없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소크라테스께서는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셨다라고 하죠. 항상 공부하고 명상에 빠져 계셨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살님들 요즘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고 쓸데없이 친구들하고 놀려 다니고 명상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가정일도 하나도 안 돌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왼수땡이라고 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라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요. 아주 철천지 원수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를 얼마나 많이 긁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보면은 아내가 하도 그냥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바가지를 긁고 그러는데 그래도 소크라테스께서 아무 대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 닦는 물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신물이죠. 설거진 물 이걸 몸에다 갖다 부어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허허허 웃으면서 좀 전에 바가지 긁다가 이제 물을 부니까 내 그럴 줄 알았소이다. 조금 아까 천둥과 번개가 지더니 기어이 쏟아지는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좋고 나쁜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부처님께서도 대성연이세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 야수다라 아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 노릇을 너무 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야수다라께서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욕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다라고 해서요. 상대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가 볼 때 나쁜 사람일 수가 있고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볼 때 상대는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데리고 나가보세요. 내 자식보다 큰 아이가 내 자식한테 직접 직접 하고 야단을 치면 그걸 본 순간 어떻게 돼요? 야 너는 어떻게 조그만 동생한테 그렇게 난리를 하고 그랬냐 하면서 상대를 야단 칠 거예요. 그 반대로 내 자식이 큰데 상대방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내 자식한테 욕을 하고 해봐요. 야 너는 조그만 자식이 왜 형한테 욕을 하느냐 하고 또 내 자식 편에 서서 얘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법의 주인이 다 누구예요? 내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빌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쳐서 내 마음 스스로 만법의 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탕탕호가 무비오 외외의 호기 무륜이다. 그 당당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높고 높으면 지극하여 위가 없고 이것이 바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나니 불활 신호 소소부 양자간 은은 어시 청지제로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스스로 성품이 나오고 혹여 있다 해서 찾으면 자취가 없으니 신령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야 유야요 오미치가 소유로다. 있다 하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있다라고 물으면 다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 좀 미리 꺼내봐라 보여줘라 그러면 못 꺼내지요.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지요. 허허 이것이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 아가문 득재 일작차야 보관중생 동품임이 탄활기제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이치 이 한 마음을 깨달으셨고 중생들 역시 모두 이 똑같이 한 마음을 지녔으면서도 미 한 채 있으니 널리 살펴서 탄식하였는 바. 만이 비엄 문개심마 과견모아 문자심마로다.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고 확연한 내가 없거늘 듣는 자는 누구인가. 요득여 시행과 여연어 종교료 호호다. 만약에 이러한 이치를 깨달으면 꾀꼬리나 제비의 소리를 시끄러운 대로 그대로 맡겨두는데 양미어 연궁 상병각 징유 화화상 추견이라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에 끌려다니니라. 좋다라고 하면 금방 좋아서 날리고 나쁘다라고 하면 금방 화가 나서 날리고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냐 그러면 삐지기 잘하고 너는 너무나 훌륭하다 그러면 금방 술도 잘 사주고 왜 끌려다니냐는 얘기죠. 자기 마음을 내빌어두고 소도 절기수 타거라. 그러므로 이루는 운이 절대로 경계를 따르지 말지하다. 새가 날아가는데 어찌 자취가 남을 것인가. 내 마음 한 번 쓰면 지나가면 끝이란 말이죠. 바로 새가 날아가는데 자취가 없는 것처럼요. 약비 1번 한철고리요. 쟁등매와 박비 향이로다. 만일 찬 것이 골수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에 가득함을 얻을 수 있으리요. 심하게 아프지 않고 어찌 건강을 챙기고 굶지 않고 어찌 음식의 소중함을 알 것이고 부모가 계시지 않음을 모르고 어찌 부모의 소중함을 느낄 것이며 정성과 피난 노력 없이 어찌 즐거움을 맛보겠는가. 불법을 모르는 범부들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끝내 행복을 못 느끼고 그러지 않아요. 맨날 빌기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불행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처처갈락이요요. 고통받고 힘든 자체도 살아있는 행복이에요. 행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진리를 깨달은 성현은 처처가 모두 모여 극락이다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운재관음 한불 차려 수류가나 태망생이 구름은 산에 한가로이 머무는데 흐르는 물은 파이 틈에서 무더니도 바쁘구나. 그 누가 지금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다 해서 룸비니 소식이 끊어졌다 하는가. 지금 이러이 불자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데.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 주십시오 보다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겠다는 기도를 하시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돼요? 이 수학 문제 풀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기도를 하느니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풀고야 말겠다고 각골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신랑이 나한테 이쁘고 사랑하게끔 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가서 빌면 부처님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빌지 말고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게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게끔 성공을 하게끔 행복할 수 있는 근원을 배워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시던가요? 한 말씀도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만드셔야 됩니다. 행복도 만들고 성공도 만들고 기쁨도 만들고 날마다 좋은 날도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단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장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행복과 슬픔의 두 가지 얼굴을 갖는다고 해요. 때로는 너무 행복해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가면 한편으로는 슬픔 속에서 괴로움의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괴로움의 고통을 겪는 것이나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결국은 그 행복과 슬픔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요. 슬픔에 빠져서 금방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에 환희가 넘치기도 하고요. 괴로움으로 또 금방 쓰러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하나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복하지만 슬픈 사랑, 또 슬프지만 행복한 사랑이 만들어가는 어떤 자연적인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에요. 그 아름다움처럼 우리네 삶 역시 모든 것들이 또한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또 쟁론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역시 상대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 희망을 느끼고 함께하는 행복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그래요. 스님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런데 사실 때문에 못 살겠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게 좋은 여건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만큼 속상해하는 것이죠. 싸운 데는 자체는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표현을 하진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만큼은요. 남편의 주머니나 또한 아내의 화장대 위 또한 자식들의 가방 속이나 부모님의 손 닿는 곳에다가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또한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네모라도 하나씩 남기시기를 지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청주 봉명동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